시작해서 지방선거까지 다 마치고 마침내 그동안 하나 남았던 2021년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거의 다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거의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어제하고 그제에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총득표수 기준으로 표가 얼마만큼 조작된지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야말로 거의 마지막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얼마만큼의 전산조작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어제 말씀드렸던 총득표수 당일투표 득표수 빼기 더하기 사전투표 득표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게 조작률이지 않습니까 이 조작률의 뜻은 오세훈 후보가 4.7 보궐선거에서 받았던 구 단위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빼앗긴 표의 비중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9.572표나 2표는 빼앗은 것만큼 더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야 빼앗은 것 그다음에 박영순 후방에 더해준 것을 더해야 총득표수가 나오는 거죠. 조작된 득표수 사전투표 득표수 그 표수입니다. 이게 총조작된 거죠. 종로구를 항상 많이 해요. 이 자료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오세훈은 마이너스 10%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9.3입니다. 그리고 박영선은 플러스 10%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그냥 민주당 겁니다.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 없으니까 전형적으로 조작을 한 거죠. 이 기본소득당의 신지혜나 군소정당은 조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값이 정상투표이기 때문에 아주 작습니다. 마이너스 0.2% 이게 정상성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걸 숫자로 표시해보니까 거의 미친 수치입니다. 종로구는 플러스 12.6 중구는 11.1 성동구는 9.6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오세훈은 종로구는 마이너스 11.7% 중구는 마이너스 10.4%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전산조작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총득표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왼쪽이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차이값 사전 빼기 당일 득표 득표를 구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선관위 선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제이아 전문가가 분석해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에서 정확한 수학적 관계를 찾아낸 다음에 수학적 관계를 찾아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낸 제조공장을 찾아낸 거죠. 그 조작값을 이용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바꾼 경우가 이렇게 그래프가 조작되지 않는 상태는 박영수는 차이값이 마이너스 0.1% 오세훈은 플러스 0.8%가 나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가 되는 거죠. 조작된 것 조작되지 않는 것을 복원할 수 있고 조작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선관위 자료를 또 복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조작을 했기 때문에 복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고 그다음에 제이아 전문가가 추정한 수정한 겁니다. 조작된 것을 수정한 두 가지를 동시에 왼쪽은 조작 오른쪽은 조작 수정.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각 구별로 진짜 득표수하고 선관위 득표수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보시게 되면 선관위는 오세훈 후보가 89만 1452표로 서울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제이아 전문가가 선관위의 후보별 득표수에서 조작값을 찾아내가지고 다 수정하고 나니까 89만 표 차이로 오세훈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127만 258표로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전산조작을 통해서 약 37만 8806표가 4.7 보궐선거에서 투입됐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박영선은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190만 그리고 제이아 전문가가 추정한 것이 171만 그래서 18만 표를 투입했고 오세훈은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279만 그런데 제이아 전문가가 조작을 수정하고 나니까 298만 그래서 오세훈 안께서 18만 9천 표를 빼앗아가지고 박영선에게 다 한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게 되면 총 전산적으로 조작된 득표수 규모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어제 말씀드렸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4.7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일이 2017년 대선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조작감만 다르게 선거, 선거마다 또 지역마다 다르게 해가지고 표를 만든 겁니다. 후보별 사전 득표 득표수를 만든 거죠. 거기다 당일 득표 득표수를 더해가지고 총 득표수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국민들한테 공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던진 표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선관이 발표된 자료하고 그다음에 제이아 전문가가 선관이 자료에서 찾아낸 조작값을 가지고 수정한 그런 총 득표수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의 요지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에 득표수가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당일 득표 득표수는 정상인데 사전 득표 득표수를 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사전 득표 득표수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총 득표수가 다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국민들이 하는 게 아닌 거죠. 이 선거 데이터는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가짜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냈느냐.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냈느냐. 누가 만들어냈느냐. 선관위의 어느 선까지 이것을 알고 있느냐. 어떤 정치 세력들의 비화에서 이런 짓을 했느냐. 이것을 대한민국 검찰이 밝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딴 일도 바쁘겠지만 당신이 대통령이니까 헌법을 수호해야 되니까 체제를 무너뜨리는 이 같은 사악한 짓에 대해서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밝혀야 된다. 이것은 대장동 개발 비리를 통해서 수천억을 처먹고 이런 타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체제를 전복시키고 그야말로 장기 집권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시도한 세력들을 징벌하는 차원에서 나라를 구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건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난 잘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잘생기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자유를 외치고 생각이 건전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다 수사관들이 할 일을 다 밝힌 겁니다. 전산 조작을 했으니까 검찰에 있는 공공수사부가 모든 선거를 다 여러분들 조사를 해서 선관이 지금 소위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닙니까. 이걸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설령 모른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선거 데이터에 정확하게 만들어낸 흔적이 다 찾아졌는데 가설 정도가 아니고 그걸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걸 발견해가지고 진짜도 다 만들어내고 진짜에서 뭡니까. 또 가짜도 다 재현하고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밝혀졌는데 그걸 그냥 깔아뭉겨 가자니까 그거는 뭐 발휘 안 되는 거죠.